첫 소식입니다. 유동물질이 발견돼 공사가 멈췄던 의정부 캠프시어즈 개발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부지에 있던 오염토가 전량 수거됐기 때문인데요. 개발은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지만 반환 미군기지에서 반복되는 오염 문제는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최근 의정부의 옛 미군기지터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미군의 유류 저장소, 캠프시어지가 60여 년간 주둔했던 곳입니다. 국방부는 기지를 반원받은 이후 두 번에 걸쳐 정화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11월 이곳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이 진행되던 중 납과 비소 등 유독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결국 개발은 멈췄고 정화 책임을 두고 시행사와 국방부 간 공방이 오갔습니다. 양측은 책임 소재를 가리지 못한 채 땅을 먼저 정화하기로 정리했습니다. 오염토를 외부로 반출해 정화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지난달 10개월에 걸친 반출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반출량은 총 6만 400톤. 이로써 부진의 오염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행사 측은 다음 달까지 반출한 오염토를 정화할 계획입니다. 시행사는 부지 중 일부의 아파트를 짓고 분양 수익금을 재투자해 직업체험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